six 니아야 다른 곳에서 좀 하렴 니아야 시끄러와 사랑이 니아야 다른 곳에서 하라니깐 엄마 자고 있는데 왜 옆에서 그걸 하고 있니? 크리에이터 재밌어요! 엄마 설거지 중이니까 다른 곳에서 좀 할래? 저걸 혼내봐라! 푸푸푸푸푸푸쪽 이아야 누가 밥 먹을 때 딴짓하면서 뭐 그랬니? 밥 먹을 때 해줘야 밥 먹는 게 집중이 더 잘 돼서 그래요 진이야 이 녀석 한 번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어? 얘 봐라 너 맨날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거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거 중독이야 안 모르도 안 되겠다 그 파비 장난감 한동안 압수야 엄마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한테 혼나는데도 또 그거 누르고 있어 넌 진짜 안 되겠다 그냥 타개 엄마 엄마 파빛만큼은 안돼요 오 안돼 압수야 압수 하 없어 여긴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럼 여긴 없어 그럼 침대 밑에는 없어 없다고 파빛이 다 없어졌어 우리 집에 있는 파빛이 다 없어졌잖아 파빛을 못 누르니까 소리 막 부들부들 떨려 중독 심장세가 심해지고 있어 빨리 눌러야 돼 엄마가 다 숨겨버린 게 분명해 내 파빛들 어딘가에 숨기셨을 거야 반드시 찾아내야 돼 일단 열흐른 방부터 가서 찾아볼까 엄마가 열흐른 방에 숨긴 게 틀림없어 어딨는 거야 이 파빛이 여기구나 침대 밑에 숨겼지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아 뭐하는데 쉬고 있잖아 저리 안가 빨리 내 파빛 내놔 몰라 엄마가 주지 말랬어 빨리 내놔 시끄러워서 쉬지를 못하겠네 여기 돼지 그럼 어딨는 거지 여기 별자국이 있네 이건 설마 찾았네 아호파빈 이럴 줄 알았어 여기에 하나 찾았고 다음 거 찾으러 가봐야겠다 바로 엄마 방으로 가는 거야 야 뭐야 엄마가 어디다 숨겼을까 내가 엄마라면 아마 멀지 않은 곳을 숨겼을 것 같은데 화장실 내 상자가 이건 욕조 안에 엄청 뜨거운 물이 담겨있다 안에 뭔가 있을지도 이건 여기 안에 있다는 소리고만 버튼이 있잖아 이걸 구석에 붙여야 된다고 아마 그러면 여기쯤이 좋을 것 같은데 저 색깔 보소 너무 티가 나잖아 엄마 누르면 뭐야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나 봐 찾았다 코인 퍼빈이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이렇게 되면 다 찾는 건 문제도 아니겠는걸 힌트 빨간색 다 빨간색인데 이 양탕자 이 과일 이 가방 과일 의자 해산물 야채 이게 아니라면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건지 소파 어 힌트 엄마가 땡땡땡땡으로 쓰고 있어? 어? 땡땡땡땡땡땡? 도넛? 파인데 냄비 냄비 냄비다 냄비 받침? 냄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쳤주다 내 황금 파빗 호호허오오오오오오 난 이제 역시 천재니깐 악어 파빗이랑 고인 파빗이랑 안 검은게 하Flask 나머지 파빗들은 어디있지 으잉? 찾아봐야겠다! 뭐니? 어니? 저기 뭐야? 왜 저런 곳에 빨간색이? 이거 안 내려가곤 못 참지? 아이 딱 봐도 여기 있네 아이 엄마도 참 오! 찾았네 역시! 엄마를 참 단순하다니까 이걸 여기다 묻는 바보네 역시 우리 엄마야 어? 너무 바보야 이건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어? 아 그래 리아야 엄마가 숨긴 파빗 찾고 있었니? 어? 아니요 아니요 10년 전 모든 타임캡슐 캐고 있었는데요 내가 파빗은 압수라고 했지 말려들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